자, LIG 넥슨 보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략을 확인해 볼 건데, 우선 이 차트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제가 이전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12만원 선이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수익 중이실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 현재 LIG 넥슨의 호재나 현재 모멘텀을 살펴보면, 일단 수주 잔고. 수주 잔고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추가로 뭐 있어요? M&A가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신사업도 얘들이 확장할 수 있는데, 4분기가 정말 중요한 게 어차피 내년 되면은 초에 바로 이제 2월달 안에는. 인도네시아의 매출 반영으로 추가적으로 4분기에 매출이 더 잘 나올 거다. 우선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5,360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411억 나왔습니다. 사실상 시가총액 3조 이상의 기업에서 이번 연도 자체로 좀 살펴봤을 때 영업이익이 약한 2천억 조금 안 돼요. 근데 시가총액 3조로 하면은 거의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한 주가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하락할 일도 많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재 4분기도 매출액이 8천억이랑 영업이익이 464억 정도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좀 낮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아쉽고. 우선 신규 수주를 보면은 3분기까지 누적 수주장고가 12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깔려 확정적인 매출만 봐도 대기 중인 게 12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헬기 수리 부속 사업이 아직 수주장고에 미반영 됐으면은 내년 되면 더 나오겠죠. 자 천궁이라는 무기 다들 뭐 유튜브나 이런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천궁이 사우디 수주. 그 다음에 어디 아랍 쪽에도 수주가 됩니다. 주모가 생각보다 정말 커요. 이게 내년 상반기에 반영이 될 건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해외 비교시험 사업 테스트 중인데 비궁이라고 해안 방어용 유도 무기 체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IC 넥슨 같은 경우는 현재 진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터질 때 아이언돔 해가지고 반공 막 완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다 뚫렸죠. 그냥 일반 로켓폭이 다 뚫렸어요. 그만큼 반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동에서도 또 돈 많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 LIC 넥슨을 더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이걸 보면요. 사모펀드 애들 보세요.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녀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최근에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 물량도 있고 금초에도 계속 사고 있고 연기금 다시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기금 같은 경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끝나고 올라가니까 다시 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평당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손절폭이 바뀌었어요. 자 원래 12만원 선인데 13만원까지 올려야 돼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12만4천원까지는 봐야 됩니다. 여기가 최종 지지예요. 얘가 뚫리면 안 됩니다. 얘가 뚫리면 손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자 보세요. 지금 위에는 공간이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깔끔하게 16만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할 거고 근데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LIG 넥션의 평당가 평당가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가격대별 대응 전략.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 하더라도 목표가 손절가 이거 근처에 설정해서 선처 설정해놓고 도달하면은 또 여러분들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점이 좀 크죠. 또 제가 추가적으로 100% 영상에서 오픈하지 못한 정보도 분명히 있어요.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추가로 제가 정보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별 대응 전략 혹은 이 녀석 LIG 넥션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딱 필요한 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자료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LIG 넥션 쓰신 다음에 평당가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제 평당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아직 제가 공개하지 못한 LIG 넥션의 정보 이거를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간단히 이렇게 LIG 넥션 플러스 평당가 적어주셔서 위에 있는 제 번호 010-5929-7823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티비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이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텔레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방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